자 개인 넥서스 뿌수기 한번 스타크래프터즈 유즈맵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첫 유즈맵입니다. 자 볼까요? 어떻게 하는 건지 볼까요? 프로브 아니야 아닌 것 같고 자 컨셉 스캔 핵도 있고요 랜덤인가? 자 뭐 아 이걸로 싸우라고? 야 가 가 가 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?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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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피해 줍시다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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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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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쯤 되면 버립시다 자 이쯤 되면 서로 싸우게 서로 싸우게 아야야야 내 넥서스 넥서스 뿌수지마 그렇지 협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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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되게 재밌는데 이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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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협동하고 있어 협동 자 협동하고 있죠 아 좋은데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지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지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그렇지 야 나 죽여줘 오케이 걸쳐져 아 좋아요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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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자마자 죽일 죽일 수 있게 펀트 깐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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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하 하잇 나오자마자 죽이 나오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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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각 그렇지 자 여기도 자 리버 네요 이제 보니까 이런 자 다이나 다이나 나이스 어 뭐야 뭐야 봉건이 지금 아니다 일로가서 컷 일로가서 좀 먹어주고 옵시다 요런 녀석들 그렇지 잘했다 연합 자 피해주고 어허 피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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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고맙습니다 질을 밟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뭐야 이거 뭐야 자 위에꺼 영웅이고 레벨업 물량업 영웅말고 레벨업 레벨업 뭐지 레벨업은 아 레벨업이 더 좋지 그렇지 안 돼 장애인 레벨업 좋죠 야 이거 봐봐 이거 나오자 죽네 이게 또 죽여줘 자 한 명 나왔구요 한 명 한 명 부서진 것 같아요 어 야 하이템 블록 야 톰 두 번 쓸 수 있어 안 돼 이 자식들아 그렇지 자식들아 스톰이야 얘 바로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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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츄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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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그렇지 멋있었습니다 또 울트라야 죽여라 나이스 오가라 어 이 녀석들 물타리다 임마 어 이 자식이 말이야 밀타리야 밀타리 어 튀는가봐봐 아 아 이거 부숴면 오천점이야 나 얘 부터 죽여야지 어 울트라 잘 싸워줘 아 울트라 잘 싸워줘 나 이거 부숴게 아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 나 때리지 말고 울트라 때려 울트라 울트라 때리라고 멍청한 것들아 울트라 때리라고 이거 바보같은 녀석들 이거 어 지들끼리 죽이네요 자 질럿도 없애러 갑시다 어어어어어어어어 벌쳐네요 벌쳐 어 노 노 그렇지 자 질럿들대로 싸우게 하고요 좋았어 나이스 야 협공 협공하자 질러서 질러서 협공 질러서 협공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의부지리 여러분 보였습니까 이게 바로 어부들입니다 뭐야 업그레이드 10 나왔다 좋았어 야 레벨업해야지 그러면 레벨업해야지 레벨업 레벨업 야 미쳤어 오케이 병력이 굉장히 나았구요 어 야 좀 쎈데 야 저 레이스 좀 쎈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레이스 좀 쎄다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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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다른 놈 잡으러 갑시다 아 레이스 아프네요 야 이쪽이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이쪽은 자 죽여줘라 아 다음은 물량 뭐야 이건 장난 아니야 장난해 헤헤 헤헤 안 돼요 야 포즈까지 이기라고 진짜 아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진심 진짜 아 너무하신거 아님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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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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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좀 아픈데요 얘들 자 돈이 없다 자 이제 슬슬 물량을 얻기도 하겠습니다 물량 오케이 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가 못 부순데 이거 아이고 탱크님들 나오셨네 난리왔다 부서주십시오 부서주십시오 부서줘야 부서줘 일꾼돌격 일꾼돌격 날쌓아 날쌓아 아까워 니 다 죽었다 가가 다 죽여버려 다 죽여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브루드링 비생충은 뭐야 아 동생충은 따로 오케이 알았어 아 핵공격 와 이 자식 건방이 날 야 죽일라 그래 너무한데 난 죽었어 잠깐만요 왜 이렇게 세죠 저글링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아파요 저글링 아 저글링 너무 아픈데요 어 어 잠깐만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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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어 이러시면 안되죠 형님요 야 실드 실드 여기 실드 채우기 그렇지 어휴 살았다 자 아 이거 이거 자 실드 채우기 했는데 어 뮤탈도 좀 세네 저글링 좀 아프네 뮤탈이 약한건지 그렇지 야 이거 이러다 큰일난다 이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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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에 큰일난인데 이거 야 이러다 내가 저어 이러다가 아 이거 큰일난 이거 야 큰일난인데 이거 어떻게 아 넥서스 날아가나요 넥서스 넥서스 날아가나요 연주대 저거 뭐냐 야 진짜 노답이다 자살 못하나 자살 이거 아 이번에 맞게 쯤 다음에 죽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못하나 야 진짜 큰일났다 야 업그레이드 10 나왔다고? 이러면 나 또 또 이거여야 또 뭐야 이거 물량 앞에 있네 야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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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아 이렇게 끝나네요 재밌다 배고파 다 뭐 밖 뭐 뭐 뭐 막